입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 오래 살기가 꽤 힘들다 이거 오래 사는게 좀 힘들어 너무 빨리 모아 애들이 실화해 안 돼 아 라이플 쓰기 힘들다잉? 기본 중이라 그런가? 반동기 기치기 무수 어우 조금만 만들긴 해 에임의 심각성이 심각성이 느껴진다 에임의 심각성이 트럭은 나이스 얘 움직이는걸 좀 조여야되겠다 옛날 컴백홍재가 아니라 시밤 실화냐 뭔가 앉는건도 살짝 느린것 같기도하고 뭔가 바뀐것 같기도하고 오우 야 대기하고 있으면 어이구야 저에 빗나갔어? 옛날 컴백홍재에서는 진짜 레어처럼 맞을 수 있던 총들이 다 있네 여기는 커런틴 모드도 나올래 라이플은 좀 적응해야되겠어 이거 라펄 쓰기가 너무 힘든데 시나가 더 되겠느냐 라운드 스타트 어 뭐야이래 내가 쓰는게 기본적이라고 띄어 넘어간줄 알았다 순간 어? 반샷? 반샷도 있네 다 5초만 지나가 한방에 죽으니까 한방에 안되니까 오우 이겼다 스며나 이분 아 브라보가 이긴거야? Officer 1기 차이로 성격 아